안녕하세요 덴탈빈의 김세용 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요 제가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상에서 강의를 했을 때 여러 선생님들이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특히 구치부 다수 수복에 있어서 컨베션 타입의 보철물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좀 헷갈려 하시는 분이 계셔서 이번 세션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본 레벨 임플란트 이면서 테이퍼드 조인트를 갖고 있는 임플란트 시스템을 많이 식립을 하고 계시는데요 임플란트 패스가 서로 평행할 때는 그다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특히 임플란트 간의 패스가 서로 어긋나 있을 때 어떻게 SCRP 라고 불리우는 컨베션 타입의 보철물 개념을 적용하고 있는지를 최근 증례를 가지고 선생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디 이번 세션이 선생님들의 임상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 이 플로우 차트를 보시면 구치부 다수 임플란트 수복에 있어서 보철물이 들어갈 공간이죠 이 버티칼 스페이스가 충분할 경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픽처 레벨 인상을 채택합니다 물론 요즘에는 디지털 덴티스트가 도입돼서 인트로월럴 스캐너를 이용해서 스캐닝 프로세스를 통해서 보철물을 제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세션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제작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나중에 따로 디지털과 관련된 내용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픽처 레벨 인상은 트랜스퍼 인상이 될 수도 있고 픽업 임플레이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선생님들이 가장 정확하게 채택할 수 있는 인상 채택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트랜스퍼든 픽업이든 각 방법에는 지켜야 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그것만 잘 숙지를 하시고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임플란트 간의 평행성, 패스, 식립각도의 평행성 여부를 평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서로 평행하다면 우리의 목표죠 연결된 컴퓨션 타입의 보철물을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연구합착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임상 과정도 쉽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지관리 문제점을 고려했을 때는 이 방향으로 우리는 가야 한다고 여러 강의 시간에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 이 일러스트레이션을 보면 일단은 모두 헥사 타입의 어버먼트를 선택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어떤 경우에는 레디메이드, 스탁 어버먼트를 선택할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커스터마이저 어버먼트를 선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원래의 컴퓨션 타입, SCRP 보철물은 이 크라운을 최종 지대주에 연구합착하는 것이 목표이잖아요 연구합착을 하고 나서 우리가 이 보철물을 픽처로부터 제거하는 경우는 당일날 연구합착제를 제거하기 위해서 픽처로부터 빼내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나중에 메인터런스 프로블럼 유지관리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빼내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때 임플란트 간이 서로 패럴해야 돼요 식립각도가 서로 패럴해야지만 이것을 뺐다 꼈다 가능하다는 것이죠 특히 우리가 오늘 연구합착을 했어요 근데 합착제가 남아있어요 그것을 나사를 풀러서 픽처로부터 제거하고 세멘을 충분하게 치운 열구네나 또는 맞은 부위에 남아있는 것을 제거하려고 했을 때는 그 날 빼내야 되잖아요 빼내고 나서 세멘 제거하고 다시 끼려면 패스가 안 맞으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패스가 약간 어긋나 있더라도 뺄 때는 잘 빠져요 그런데 끼려고 하면 그 패스 다시 들어가는 방향을 찾는다는 게 구강 내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언제요? 임플란트 간의 패스가 어긋나 있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레드메이드나 커스터마이저 원트를 선택하는 기준은 뭐냐면요 일단은 패스가 평행할 때 연결된 컨베션 타입의 부출물을 제작할 수 있다는 것은 이해되셨죠 그리고 나서 임플란트 간의 위치를 평가하게 됩니다 근원심, 협설, 그리고 깊이죠 이걸 평가를 해서 이 모든 것이 이상적이라고 한다면 레드메이드 오먼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레드메이드 오먼트가 커스터마이저 원트에 비해서는 비용적인 면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치 관계가 틀어져 있을 때는 우리가 레드메이드 오먼트를 사용해서 최종 보출물을 제작할 때 이 보출물의 형태가 억지로 제작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어느 부위가 오버컨터가 되고 이상한 모양을 뗄 수밖에 없죠 그로 인해서 그 보출물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주변 조직에 좋지 않은 역량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선생님들은 아마 아실 것이고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위치가 좋지 않으면 가능한 한 레드메이드 오먼트는 사용하지 마시고 커스터마이저 원트를 사용해서 제작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런데 최근에는요 이 레드메이드 오먼트와 커스터마이저 원트의 가격을 비교했을 때 그닥 비용 차이가 크지 않아요 예전에는 레드메이드는 약 3만원대에 왔다 갔다 했고 커스터마이저 원트는 10만원 이상이 되었었습니다 요즘에는 커스터마이저 원트 가공업체들이 많이 생겨서요 경쟁 때문에 가격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제 임상에서는 위치가 좋은 경우에도 커스터마이저 원트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선생님들의 임상에 맞추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위치가 좋을 때만 레드메이드 오먼트를 쓰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 보출물을 제작할 때 사용하는 재료는 풀지루코니아를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물론 피해팬 보출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 저희 임상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은 나라에서 2개까지 임플란트 2개까지 보험 적용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 경우에는 반드시 보출물의 재료가 PFM이어야 합니다 그 경우 외에는 일반적인 환자에 있어서는 주로 풀지루코니아를 이용한 보출물을 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골드는요 1년에 1케이스 또는 2케이스 있을까 말까 한데요 환자 스스로 환자 자체가 골드를 원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한해서만 제작하고 있고요 물론 환자 스스로 골드를 원할 경우에는 골드에 해당되는 비용을 따로 책정을 해서 추가적으로 차지를 하고 있지만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레드메이드 어먼스를 선택할 때하고 커스터마이즈 어먼스를 선택할 때 이 마진의 위치를 어디에 설정을 하느냐 제가 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일반적인 환자예요 즉 정상적인 환자 다시 말씀드려서 인접 치아들은 비교적 건강한 상태에 있는 건강한 상태에 있는 케이스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경우에 레드메이드 어먼스를 사용할 때는 이 어버먼트 마진 또는 진즈마 마진이라고 불리우는 이 영역을 치은연화에 설정한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레드메이드 어먼스는 단순하게 동그랍니다 동그란 라운드 형태죠 그리고 자연치하보다는 크기가 직경이 좀 작아요 그래서 마진을 약간 하방에 위치시켜야만 그나마 크라운의 형태를 좀 더 자연치랑 조화를 이루게끔 제작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겨요 그래서 약간 하방에 놓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버먼트 칼라 다이메트라는 게 있습니다 선생님들 레드메이드 어먼스를 보시면 제원, 디멘션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이트가 있죠 그 다음에 어버먼트 칼라 다이메트가 있고 어버먼트 칼라 하이트가 있습니다 이 영역을 우리 GH라고 부르죠 진지발 하이트 그 중에 이 어버먼트 칼라 다이메트를 소구치는 5를 사용하고 대구치는 6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선생님들이 사용하는 임플란트 시스템에 따라서 5.5도 있고 4.5도 있고 6.5도 있고 여러가지 디메션, 다이메트를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소구치는 4.5나 5.0 정도를 사용하시면 좋겠고요 대구치는 6.0이나 6.5 정도의 칼라 다이메트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선생님들 아마 아실 거예요 자연치아의 CEJ 라인에서 단면을 잘라보면요 소구치는 평균 4.8로 나와 있고 대구치는 6mm 이상 경우에 따라서는 7,8mm 나오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선택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는 힐링 어버먼트의 직경 그리고 임플레션 코핑의 직경도 동일한 사이즈를 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소구치 같은 경우에는 힐링 직경 5 임플레션 코핑 직경 5 그 다음에 레디메트 쓸 경우에 칼라 다이메트 5 대구치 같은 경우는 6,6,6 이렇게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의 전제 조건은 뭐예요? 임플레션 식립 위치가 좋아야만 되겠죠 그리고 반면에 커스터마이저먼트를 선택하는 경우는 우리가 이 디자인을 할 때 마치 자연치아를 프렙하는 것보다는 약간 작게 디자인하기 때문에 굳이 마진의 위치를 서브, 치은전화에 설정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퀴나 수프라에 형성하는 것을 프로토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레디메이드 어버먼트를 선택할 때도 치주질환 환자 같은 경우에는 약간 칼라 다이메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런데 우리가 치주질환 환자들 즉 인접치아도 치주질환 때문에 본 레벨이 낮아져 있는 경우는 굳이 마진을 서브에 설정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마진을 서브에 두고 보철물을 제작해 준다 해서 환자가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이런 환자들은 마진이 치은연화에 있을 때 더 안 좋아요 즉 환자의 어떤 셀프 클렌징 어빌리티가 떨어지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레드메이드 어버먼트를 선택하다 하더라도 수프라로 마진을 형성하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증가된 형태로 크라운을 만들게 되면 당연히 블랙 트랭을 스페이스는 오픈됩니다 그 디자인이 훨씬 더 좋다는 거죠 어떤 환자요? 치주질환자는 그 디자인이 훨씬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커스터마이저 어버먼트를 선택을 할 때 일반적으로 마진의 위치는 EQ나 수프라에 형성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서브에 넣는 경우도 있어요 치은연화에 어떤 경우냐면 심미적인 요구도가 높은 사람들 특히 소고치 영역에 있어서 마진을 노출시키면 EQ나 수프라에 형성을 해두면 그 부위가 이렇게 보일 거 아니에요 특히 상악 소고치 부위요 스마일 라인이 높은 경우에 씩 웃었을 때 보이면 젊은 환자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일부러 의도적으로 마진을 서브에 내리고 있고요 또 두 번째 의도적으로 내리는 경우는 우리가 버티컬 스페이스가 부족할 때요 당연히 보출물이 들어갈 공간이 부족하니까 어버먼트 하이트가 짧아질 거 아니에요 이 보출물의 교환 면제로 두께를 빼고 마진부터 어버먼트 탑까지 길이가 짧아질 거예요 그나마 이 어버먼트 하이트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마진을 약간 서브로 내림으로 인해서 하이트를 증가시킬 수 있겠잖아요 그런 경우에 한해서 서브로 치은연화로 마진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마진을 내린다는 의미는 서브로 내린다는 의미는 어버먼트 하이트는 증가하지만 GH 칼라는 짧아지겠죠 그런데 제가 여러 강의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이 GH 길이는 가능한 한 3mm 이상으로 설정해 두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의미는 뭘까요 선생님들이 수술할 때요 전반적인 상황을 다 평가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 중에 버티칼 스페이스의 양이 얼마인지를 평가를 해서 만약에 부족하다면 생각했던 이 본레벨 임플란트의 탑의 위치를 좀 더 깊게 설정해 두는 것이 나중에 보출물을 제작할 때 여러가지 어떤 방법들이 더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커스터마이저 원트는 EQ나 수프라에 형성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서브에 넣는 경우는 심미적인 요구도가 있는 환자 그리고 내가 의도적으로 마진을 내려서 어버먼트 하이트를 증가시키려고 할 때 서브에 둘 수가 있다는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XS7인데요 다시 말씀드려서 SCRP 컨듀션 타입에 있어서는 연구 합착 후 남아있을 수 있는 이 세멘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맨 처음에 제가 그려놓은 일러스트레이션을 보면은 모든 회사가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요 어떤 회사 특히 이제 오스템 같은 경우에는 힐링 어버먼트의 직경을 보시면 예를 들어서 6mm의 직경은 대구치에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6mm라고 마킹은 되어 있는데 실제적인 사이즈는 6mm가 아니라는 겁니다